인사 인사 한번 해볼까요? 알겠습니다 뉴 월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다시 해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뉴 월 안녕하세요 빅톤입니다 네 빅톤이 나오는 다시 할게요 네 빅톤이 나오는 텐스타 2월 5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같이 하자메 같이 하자메 한 번 다시 2월 5 많이 빅톤이 나오는 텐스타 2월 5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